둘, 셋, 워낙원 투 워낙원! 안녕하세요, 워낙원입니다. 우리 워낙원 여러분, 잘 지내보고 계시죠? 네, 저희 워낙원이 드디어 미국에서 단독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6월 21일 산호세, 6월 26일 달라스, 6월 29일 시카고, 7월 2일 아트만타까지 4개의 도시에서 워낙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건데요. 저희 모두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. 공연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멤버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워낙원 여러분, 우리 모두 미국에서 만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사랑해요, 워낙원. 지금까지 워낙원 투 워낙원!